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답답 표현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답답한 부분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ready? 렛츠고! 첫 번째입니다 널 잃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아마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 엄마한테 잃을 거야 선생님한테 잃을 거야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리는 그냥 말하다 는 다들 알고 있어요 tell, speak, say 이런 거 근데 이르다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 아십니까? 자 정답은 I'm going to tell on you 입니다 I'm going to tell 나는 말할 거다 근데 on you 너에 관해서 말할 거야 즉 너 뭐 꼰질 릴 거야 너에 대해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잃을 거야 이런 의미에서 tell on somebody 그럼 누군가를 이르다 뭔가 고발한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선생님한테 나를 잃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he told on me 하고 선생님에게 거든요 그거는 to my teacher 선생님한테 나를 잃었다 이런 식으로 그가 to를 넣게 되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르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소스는 따로 주실래요? 그렇죠 우리가 식당에 가게 되면 음식을 시킬 때 부먹, 찍먹, 부먹 싫어하시는 분들은 찍먹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소스는 따로 줘야 되는데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Can I get the sauce on the side? 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제 on the side 말 그대로 사이드로 옆으로 내가 소스를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제가 따로 소스를 좀 따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유용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겠죠 주방장이 소스를 따로 놓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he forgot to put the sauce on the side put는 노트라는 얘기죠 소스를 옆에다 놓는 거를 까먹었다는 거죠 모르고 그냥 뒤에다 부먹으로 그냥 모르고는 그냥 소스를 음식에다 다 끼얹어 버렸던 거죠 그러면 난감하죠 세 번째입니다 저는 귀가 얇아요 그런 분들 있죠 사람들이 뭐 이거 이렇더래 저렇더래 아 진짜 그래? 정말? 이런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가 사람들 말이 막 휘둘리시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 귀가 얇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I'm so gullible 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gullible 라는 표현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귀가 얇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말을 잘 믿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귀가 얇아서 모든 루머들을 다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I'm so gullible that I believe all rumors 나는 모든 루머들을 내가 다 믿는다 라는 거죠 너무 귀가 얇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씩 루머들을 보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루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다 믿어버린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간발의 차로 이겼어 그렇죠? 우리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길 때가 있잖아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We won by your hair 입니다 We won 우리가 이제 승리를 했는데 By your, 이 hair라면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머리카락 차이만큼으로 이겼다 정말 겨우겨우 간발의 차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정말 얇잖아요 그만큼 정말 겨우겨우 이겼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그 레이스에서 간발의 차로 이겼다 그러면은 We won the race by your hai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경주에서 겨우겨우 이겼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저기서 배웠어요 그렇죠 아 저 여기저기서 주워들었어요 이런말 하잖아요 자 요런 표현을 또 영어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I learned it 나는 글을 배웠다 Here and there 입니다 이 포인트 바로 here and there 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저기죠 그래서 저는 그거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주워들었어요 라는 거죠 제가 기타를 배웠는데 누군가 한 명이 배운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조금 저 사람한테 조금 배운 거예요 그러면 I learned to play the guitar here and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저 기타 여기저기서 조금 주워 배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here and there 이렇게 답답해 온 다섯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 막상 영어로 쓰려고 하면은 잘 안 나오는 표현들이죠 이거 꼭 기억하시다가 나중에 시원시원하게 쓰시기 바랄게요 All 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